자, 갑니다. 스팟드! 참, 이 노래 너무 좋아. 왜 하필 내 사람인지 왜 하필 나였었는지 견디기조차 힘든 세월은 왜 나를 울게 하는지 사랑도 나를 떠나 내 마음은 쉴 뿐도 없네 나 혼자서 이미 들어요 자꾸만 눈물이 나요 나의 사랑아 오늘도 하루에나 저물어 간대요 다시 또 찾아오는 이 밤은 또 나를 나를 울리겠지요 사랑하는 나의 사랑아 부디 행복하게 잘 살아야 해 철덕아 힘이 들려는 다시 또 또 나를 찾아 철덕아 사랑하는 나의 사랑아 재미를 불러오는 건데 팬가를 내린다면 아까 얘기했던 것에 어떤 노래는 참, 그야말로 섞으면 안 되겠네요 이 노래는 약간 섞는 것이 재미있는 목소리가 다른 게 좋다 라이브가 있는 것 나는 이제 C로 했는데 난 그러면 D로 하죠 더 높은 팬님은 원래 C로 했고 난 D로 했고 자기는 C로 했고 저는 그냥 있는대로 했어요 그럼 C가 더 높아? 아니 D가 더 높아 아니 D가 더 높아 D가 더 높아 C D E F C 고으렛 니가 쏘라시로 미안합니다 아니 그냥 말하면 아세요 우리 속에 있는 것이 어디다 내가 다 천재냐 자 오늘 우리 저 아니 사랑인거에요 노래 들으신다고 골든앤피데이 라이브 한 컵 우리 골피방송 개그 1주년 기념 특집으로 아 1주년 특집으로 우리 김희도씨 팬이었어 우리 금동아 선생님 팬을 오늘 골피방송 특집 기획 1주년 특집으로 두 팬을 만들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요 오늘 우리 김시민씨가 나왔는데 오늘 뭐 소감 한마디만 딱 하시고 끝나는 거예요? 그렇죠 아 노래하면 사랑인거야 해야 된다니까 참 아 사랑인거에요 아니 사랑인거야 하고싶어 아니 그러면 아 클로즈도 모르고 아니 아니 노래 뭐 보통 세곡 부르고 끝내는데 사랑인거야 약간 사랑이 지금 타이틀이 형이 타이틀이 아니 마크웨어가 지금 마크웨어가 지금 마크웨어가 지금 이런거 아니에요 둘이 두개를 같이 이제 하는거죠 같이 하는거요 네